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 오창 공장에 총 7,300억 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확대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2공장에 5,800억 원을 투자해 총 9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폼팩터 양산 설비를 구축하고, 오창 1공장에는 1,500억 원을 투자해 4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증설하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증설 생산 라인은 내년 하반기에 본격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3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추가 확보하고, 원통형 배터리 채용 완성차와 소형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